오늘 다음 주 전략 시간에는요. 바이오 쪽에 중요한 화두죠. 내년에 더 빛을 발하고 바이오 장세가 펼쳐있을 때는 명분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내년도 바이오 장세의 키워드는 신약입니다. 신약 분야에서 유망한 트렌드적으로 대세적인 부분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글로벌 바이오텍 대세는 ADC가 확실합니다. ADC라는 이 영역 자체에 대한 글로벌 빅팜들의 라이센스라든지 협업 파트너십이라든지 계약금 규모만 보더라도 2천억씩 전체 마일스톤 규모가 10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시젠 같은 업체를 인수 합병하면서 결국 빅팜이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ADC 쪽에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가 꽉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항암 영역에서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은 역시나 ADC입니다. 오늘 제목에 더 담겼듯이 셀트론도 앞으로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신약 분야에서 낼 거라고 예상치를 발표하고 있고 또 램시마 SC가 신약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어떤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ADC입니다. 셀트론 같은 기업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정보나 여러 가지 어떤 탐색하겠습니까? 우리 개인단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빅팜이 판단하는 것, 또 삼성그룹이 판단하는 것, 또 셀트론그룹 같은 회사들이 판단하는 것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그 결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또 종목들을 찾는 방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세는 ABC라는 겁니다. 미래세증권 리포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요약된 거 한번 체크 드릴게요. 밸런스가 중요한 치료제다. 코로나 이후 위축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M&A 어떤 구도는요. ADC 쪽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전에도 짚어드렸지만 올해 3월달 화이자가 ADC 개발사 시젠을 430억 달러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조입니다. 그리고 ADC 관련된 딜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둔화된 측면 환경 속에서도 금리 높은 환경 속에서도 ADC 관련 딜들은 계속 많아졌어요. 그래서 VC단으로도 새로운 기업들 투자받는 것들은 다른 영역은 위축돼도 ADC 쪽의 기업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내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이 ADC 관련된 기업들이 업종 내에서도 업종이 10% 상승할 때 이런 ADC 관련된 기업들은 20% 30%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 임상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업종이 내려앉으니까 같이 내려앉는 것들이지. 대표적인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업종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돌아설 때 이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더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낼 건데요. 최근에 그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DC는 아시듯이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독성 물질을 결합한 의약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딱 정확한 지점에 이제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체, 링커, 페이로드 이렇게 이제 뭐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링커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독성 물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ADC는 복합체로 각각 구성 요소에 대한 주요 기술을 모두 갖춘 기업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간 공동 연구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거 항체 기술을 가진 빅파마가 링커 및 페이로드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이를 이제 설명해 준다는 거죠. ADC는 하나의 기업이 완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면서 레고캠 바이오가 많은 기업들과 여러 건의 딜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런 어떤 근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 거치지 않고 플랫폼 기술을 이전할 수 있어서 빠른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특정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N개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이 있다는 점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밸류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제 기술 이전의 계약의 규모가 결국은 그 이제 그 모달리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ADC 평균 거래가치 계약금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22억 4천6백만 달러 뭐 뭐 한 2천5백억 정도? 그래서 이제 전임상부터 또 임상 이상까지 거의 유사한 마일스톤이 좀 책정되면서 또 빠르게 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현재 상당된 국내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올해 발도는 내년 초를 목표로 국내 ADC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런 기업들 상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큐로셀 이후로 큐로셀 이후로 또 이제 신규 상장할 바이오 기업들을 또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준비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쪽이 바로 ADC 신규 상장할 기업들입니다. 이런 쪽 들어오면 이제 또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가격이 매수할지를 전략을 세울 건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기업이 신규 상장하는 것들을 다 관심 가지고 다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 사기성 기업들도 많고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명분과 증명된 기업들 그건 내부 인력들까지 다 뒤져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큐로셀 같은 기업들 루닉 같은 기업들 보로노 같은 기업들이 이제 타겟팅해야 되는 우리 전략적인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ADC 기업들이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할 그런 전략들을 세울 기업 대상이라는 거죠. 피노바이오, 인투셀, 오름테라프틱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 피노바이오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셀티론 쪽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피노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다. 큐로셀도 이제 셀티론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티론이 투자를 한 기업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냥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레고켄바이오가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그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입니다. 미국 종양학회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상의 임상 결과를 공개했고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높은 안정성이 기대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에너트와 동일한 헐트 타깃 ABC 치료제인데요. 임상일상 중간 결과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재현된다면 에너트보다 더 좋은 약물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우 임상일상 이후 지금 신약허가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신약허가 신청 후 24년 중국 시판이 기대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모멘텀적으로 내년도 크게 나타나 끌어보고요. 피노바이오는 트랍트 ADC 파이프렌이 전임상 중에 있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 가지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높은 시총보다는요. 가능성들을 받으면서 레고캔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뭔가 좀 움직임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상상한다면 그런 움직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면요. 글로벌 ADC 승인 및 개발 현황 부분에서 일단은 성장률이 28년도까지 25% 연평균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들 이런 부분 이중 매출 상위 5개 회사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또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제품 대비해서 임상적인 어떤 부분이 레고캠처럼 좋게 나오면 높은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ADC 파트너십 및 협업 현황을 볼 때 조금 이제 그 라이센스랑 금액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제 빅팜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암젠이라든지 머크 같은 기업이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머크가 중구 회사랑 이제 7개 ADC 후보물질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이제 사갔는데요. 선급금 자체가 이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마일스톤이 93억불로 이제 10조가 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이 분야에 매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선불금이 바이오택이 이제 가져간 게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규모의 딜들이 이제 맺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치가 빅팜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추가적인 딜들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4일 지난 금요일날 나온 리포트 이제 현대차증권 리포트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키트루다 유니버스라는 제목인데 키트루다가 한번 면역항의대 시장을 쥐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병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은 무엇이었는가 올해 가장 주목받은 임상결과는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술이자는 이 세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뭐냐 ADC와 병용투여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머크 키트루다가 이제 뭐가 병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블록버스터 아주 이제 거대한 시장들을 형성할 것인가 할 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ADC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M&A는 화이자의 ADC 기업 시젠의 56조 규모의 인수결정이었고 23년 가장 주목받은 임상결과는 에스모 학회 때 발표되었던 머크 키트루다와 시젠의 이 ADC 병용 투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ADC의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시장에서 거대해질고 결국 이제 키트루다의 ADC 유니버스가 이제 주목받게 될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최근 이제 키트루다 화학요법 또는 키트루다와 ADC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 시장을 점령하며 새로운 항암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키트루다의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서 IV 제형의 바이오시밀러 방어 목적 IRA 약가이나 목록 회피를 위해서 SC 제형 개발을 국내 기업 알테오제너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내년 9월 달 임상 3상에 대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 확대되는 면역항암제 또 ADC 병용요법은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ADC 또한 SC 변경이 필수작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ADC, 병용 그리고 SC 시장 전환 이 아주 키워드적인 부분이죠. 항암제 쪽에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측되면서 현대차 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젝스, 셀트리온, 레고캠바이오를 키트루다 및 ADC 개발 및 생산 관련 주요 기업으로 꼽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젝스는 ADC 생산하는 거, 개발 생산하는 거 발표를 했었고 셀트리온도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 혹은 인수를 통해서 ADC의 신약 개발의 중추적 흐름을 가지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의 성장이 키트루다가 굉장히 ADC의 바람을 같이 타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까지 왔고 계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서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현황표에서도 가장 핵심적 상단에는 ADC입니다. 자체 개발 과제 4개에 더해서 신규 개발 과제 2개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기존 거에 더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신약 분야에서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DC 쪽에서 같이 파트너는 익수다 테라프틱스 레고캠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레고캠, 익수다, 피누바이오 여기도 지분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은 ADC 쪽으로 가장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란들이 또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또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 상승과 우호적인 방향들은 결국 셀트론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텐데 시청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반영률은 그래도 이런 작은 기업들이나 ADC 줄어가는 기업보다는 작겠죠. 하지만 방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 개발된 부분이 임상 이상 넘어가고 신약 승인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펼쳐진다면 셀트론도 상당히 주가 반응들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M&A 회사를 물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금도 빵빵하고 이번에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도 별로 안 들어와서 지금 여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또 인수할까 굉장히 궁금한데 조심스러울 겁니다. 한편 당장 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바로 캐시가 창출되지 않는 신약 기업이 인수한다? 이런 부분은 좀 확률은 낮겠지만 그래도 모를 일이죠. 그만큼 주가의 어떤 밸류 수준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향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 파켓팅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볼 땐 ABC 분야에서 아주 유망한 기업에 대한 파이프란을 라이선스 인을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주가 밸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어떤 판단을 시장이 좀 내려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바이오 업종에서 ABC 분야가 명분상 상당히 주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은 회사들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 후기 단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후기에서 좋은 결과 나온다든지 또 FDA 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펼쳐질 때 국내에 있는 ABC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카티 치료제 두 건이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또 국내 시장에서 면역 항암제 명분상 어떤 주도 상승 흐름이 펼쳐졌던 것처럼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ABC 관련된 모멘텀으로 전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으로 한번 리포트 한번 보죠. 미래의 리포팅인데요. ABC 안전을 링크에 달렸다. 일단은 임상 일상 결과가 확인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업종의 하락 구매에서는 좀 반영을 주가에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업종이 돌아서는 구매에서 그걸 한꺼번에 반영하는 측면이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AB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2015년 후보물증 한 개당 가격은 약 1,500억이었고 22년 12월 암젠과 플랫폼 기술 이전을 보면 후보물증 한 개당 약 2,600억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제 이제 그 사람 대상 안정성 결과가 이제 확보되면서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한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고 캔바이오의 어떤 주가 흐름은 바이오 업종의 어떤 추세 전환점에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레고 캔바이오를 좀 중요한 기업으로 전략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전략 시간에서는요. 내년도 이제 바이오 주도주 후보군 역시나 이제 ADC 분야에 짚어봤는데요. 레고 캔바이오가 이제 가장 선두권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될 기업들도 이제 그 이후 또 주도주군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 큰 변동 없이 마감됐고요. 큰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짚을 만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 주요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 또 이제 뭐 반도체 업종도 일부 이제 종목들 있죠. 그런 쪽 기업들 이제 많은 또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의 산업들과 종목들을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여전히 춥죠. 다들 건강 좀 유의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뒤에 뭐 투자도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삶도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또 투자라는 걸 또 희망으로써 또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그래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이제 받으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주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